둘 셋! 이거야 S! 안녕하세요! 기획사입니다! 5, 6, 7, 4! 울면 안 돼! 울면 안 돼! 사다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! 와우! 크리스마스의 캐릭터 부르니까 너무 설레네요! S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? 네!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힘들지만 크리스마스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잖아요! 그렇죠!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! 그렇지만 안전하게 방역수칙 지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!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만은 따뜻하고 은은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요! 그럼! 메리 크리스마스!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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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